반갑습니다 박선희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과 같이 썬라이즈 모의고사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좀 한 발 빠르게 지금 모의고사를 갖다가 출시를 했습니다 일단 뭐 선생님이 이제 모의고사 오리엔테이션 하기 전에 선생님을 처음 보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선생님 소개부터 좀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박선희입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지구학교 교과 나왔고요 메가스터디에서 온오프라인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과목 만점자가 선생님 배운 학생들 중에 나와서 되게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생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뭐 현장 강의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공지사항에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오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오리엔테이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데이브레이크입니다 올해 선생님 모의고사 이름을 데이브레이크로 했는데 다 이제 선생님 이름 관련된 그런 내용이에요 태양 관련된 그런 내용들로 이름을 쭉 넣었다 보시면 되겠고 사실 뭐 이름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름보다 더 중요한 건 컨텐츠니까 컨텐츠 자체가 어떻게 잘 준비됐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썬라이즈 모의고사입니다 오픈 예정일 2월 중순이고요 모의고사 2회차입니다 그래서 첫 모의고사인데 이거는 뒤에 가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오늘 어차피 이거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첫 모의고사가 나올 거다 이미 이제 선생님 오리엔테이션 찍는 이 순간에 모의고사 다 나온 상태고 선생님이 한 회차 정도는 미리 해설 강의를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괜찮은 퀄리티로 여러분들 만나뵐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모의고사로 아주 적합한 난이도를 갖고 있습니다 SBS인데 SBS는 뭐냐면요 썬과 EBS의 합성어예요 SBS 방송국이 아니고 4월 달에 여러분들 오픈합니다 그리고 이제 2회차 이렇게 나갈 거고요 꾸준히 이제 내고 있다 거의 월간으로 내고 있는 수준입니다 5월 달 되면 이제 미드데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2회차 그러니까 위에 거는 EBS 연계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6평 직전에 이제 2회차 정도 더 내놓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6평까지 벌써 6회차 정도의 모의고사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브레이크 시즌 1, 2, 3로 가는데 7, 8, 9월 한 달 간격으로 각 3회씩 이제 본격적인 파이널 모의고사들이 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총 15회에 해당하는 모의고사를 선생님이 온라인으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꽤 풀만 하실 거예요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뒤로 가면 갈수록 난도는 조금씩 올라갈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사실 앞에 한 3개 정도에서 2개 정도, 이거 정도가 조금 난도가 있을 거고 이거 2개는 그것보다 난도가 조금 더 쉬운 왜냐하면 초반 모의고사니까 그래서 이제 한 중간 정도 난이도에서 약간 중상 사이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뒤로 가면 갈수록 난도가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구성할지는 다음 OTT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아직 다 제작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제작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썬라이즈 모의고사예요 이게 첫 번째 모의고사죠 표지 이쁘죠? 그렇죠?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썬라이즈 모의고사는 이제 수능 대비고 3월 6평 대비용으로도 쓸만하다 그래서 내놓은 거고 2회분의 모의고사고요 당연히 OMR 들어있고 역대급 자세한 해설지입니다 해설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제 모의고사 2회차 뿐만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해답과 해설지에 대한 그런 내용도 넣고 거기에 우리 이제 연구진들이 같이 이제 연구해 가지고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자세한 해설지를 받아볼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볼게요 일단은 썬라이즈 분석서가 있어 모의고사 분석서 이게 같이 여러분들 들어가 있을 거예요 분석서가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갖다가 좀 집어넣어 놨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요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데이브레이크 인트로 그래서 이제 총평 나와 있고요 총평 그래서 처음에 빠른 정답 단원분류 총평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틀린 것들을 봤을 때 아, 내가 난이도 어떤 것들을 좀 틀렸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총평은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을 갖고 문제를 출제했다라는 것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빠른 정답 단원분류 총평 들어갈 거고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요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쌍둥이 문항을 갖다 하나씩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20문항 전부 다 그래서 원래 문항 하나 있고요 그거에 대한 연계 기출 문항을 갖다가 쌍둥이 문항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출제 의도 및 연계 포인트 그리고 선제별 자세한 해설이고 연계 기출 문항을 수록을 했습니다 공부의 효과가 아마 여러분들 두 배가 될 겁니다 거의 그 이번에 첫 회차에다가 혼을 갈아 넣었어요 만들었는데 진짜 내가 봐도 잘 나왔습니다 내가 봐도 잘 나와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마이크로스코프 해가지고 출제 의도랑 연계 포인트 다 집어넣어 놨으니까 공부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요런 거 나옵니다 요런 거 강좌를 갖다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하나는 좀 찍어놔가지고요 교재가 입고되는 대로 바로 오픈을 할 겁니다 오픈할 거고 강좌 동시 공개를 할 거고요 90분짜리 두 강으로 선생님이 구성을 할 겁니다 45분짜리 네 강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쨌든 시간수가 한 회당 거의 한 90분 정도의 해설 강의를 찍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반 한 시간 반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미 이제 첫 회차는 사람이 찍어놨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가려놨는데 요런 내용들을 갖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저런 거 해설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강의 특징이 좀 나와요 당연히 정확하고 논리적인 개념 전달 여러분들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지금 개념을 갖다가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걸 언제 보는지에 따라서 다른데 선생님은 어차피 2월 출시니까 개념을 공부하는 거의 마지막은 여러분들 문제풀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문제를 얼마나 잘 풀어놨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 논리구조를 갖다가 여러분들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항에다가 그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이 연습을 계속적으로 해주셔야 되거든요 문제풀 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선생님이 자신 있게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릴 수 있고 두 번째 실수하는 포인트들 그러니까 많이 실수하는 것들이 있어요 문항을 사실 열심히 잘 꼼꼼하게 잘 읽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학생들이 잘 못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실수로 이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선생님이 다 계속 모의고사 회차가 거듭될수록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익숙한 자료에서 응용된 개념들이 이끌어내는 건데 사실은 익숙한 자료라는 건 예전에 출제됐던 그런 포인트들을 갖다 집어넣은 것들이 좀 있어 그럼 그 자료에서 내가 응용된 어떤 개념이 응용되었는가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낯선 자료예요 여러분들 봐봐 내가 수업시간에 많이 얘기하는 건데 수능시험에 여러분들 그냥 난생 처음 보는 거 나와 근데 내용을 처음 보는 게 아니라 자료를 처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낯선 자료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뭐 푸냐고? 아니죠 그러면 그 자료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연습을 하셔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낯선 자료를 봤을 때 내가 둘 중에 하나거든 그냥 딱 봤는데 그냥 몰라 그러면 못 푸는 거야 근데 뭔가 이 키워드들이나 이런 건 되게 익숙한데 그래프 자체가 혹은 그림 자체가 되게 익숙하지 않아 그러면 내가 있었던 개념들을 어떻게 적용해 나가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연습시켜 드릴게요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푸는 목적성이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여러분들 선생님이 가이드라인을 드릴 테니까 아마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이제 뭐 FAQ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선생님이 빠큐라고 그러는데 FAQ 기출변형인가요? 자작문학인가요? 기출변형도 있어요 있기는 대부분 거의 자작문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변형을 했어도 여러분들이 눈치채기 쉽지가 않은 그런 기출변형들이 좀 있어가지고 변형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모의고사에 비교해서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수능이랑 비교했을 때 난도는 살짝 떨어지고요 앞으로 나올 모의고사는 이거보다 난도가 높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 중간 정도 난이도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회차별 등급컷 이거는 여러분들 선생님이 베타 테스트를 한번 돌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등급컷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 생각에는 그냥 OT 찍는 이 시점에 1회차나 2회차 둘 다 등급컷이 저 정도면은 한 45점에서 6점 정도 1등급컷이 그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문학 모두 해설하시나요? 당연합니다 전문학 모두 다 해설을 하고요 꼼꼼하게 내용까지 다 해설해 드리니까 여러분들 듣고만 있어도 공부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문제는 다 풀어보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입니다 할 수 있다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강좌에 들어가기 위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기세하고 자세예요 내가 어떤 의지를 갖고 무엇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얻어가는 게 많을 거고 그렇지 않고 약간 방관하면서 의지 없이 수업을 들으면 얻어가는 게 적을 겁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항상 본인의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선생님과 함께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알겠죠? 여태까지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증명해 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굉장히 자신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할 수 있다는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